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왓쥬입니다 이번 영상은 말썽꾸러기 절미의 영상입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절미가 얼마나 말썽꾸러기인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절미 매력으로 고고 햄집사들은 다 아는 햄스터들의 탈출 벗는 그 와중에 배는 엄청 귀여워요 어떻게 잡은 거야?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? 아이고 미안하다 집이 작아서 그러는 거지? 너무 못생겨지는데? 아몬드가 무시당하다니 언제까지 들어오고 있을 거야 와 대단하다 절미의 매력 압박 졸려서 어떡해 그 와중에 귀여운 거 보세요 졸리니까 눈이 좁쌀만 해졌어 햄스터들은 고양이만큼 정말 구루밍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항상 털이 뽀송뽀송해요 잠자고 일어나면 항상 이렇게 큰 입으로 하품을 해요 꼭 입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것 같아요 연속으로 하는 건 처음이네 연속으로 하는 건 처음이네 그루밍하는 걸 보면 비트박스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바깥에 나오고 싶어해서 가끔씩 방에다 풀어주곤 해요 그러면 혼자서 얼마나 잘 나오는지 빨리 큰 잽으로 이사 보내줘야겠어요 가끔씩 멀리서 이렇게 주인을 아련하게 보고 있어요 손은 왜 이렇게 공손해 아침에 일어나서 햄스터들을 보는데 물은 쓰러져 있지 절미는 저런 모습이지 귀여워서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이랑 постав många 확인해 주세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Dan 과 emitted burada 너무 쉬유 spans